잠깐의 편의 때문에 양심도 돈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기억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에 타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침범, 가로막기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 올바른 주차 문화로 시작하세요